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상담자 중에는 독신자도 많은데요. 이들의 질문 중에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주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세상사 어떤 일이든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고 봅니다. 사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혼자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주는 있지만 따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는 독신자가 많더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독신자와 동성애자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관연한 자식이 결혼을 안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들어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갈까 봐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사회 평균에 어긋나는 모습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혼자 살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등이 그런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운 것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쓸쓸하다는 편견도 한몫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주에 고신살이나 과족살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고신살은 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라비 사주라고 부르는데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과숙살은 여자에 해당하는데요. 일명 과부사주라고 부릅니다. 혼자 쓸쓸하게 생활하고 고달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 반기지 않는 모습이니까 힘들다고 보는 것이긴 하지만 옛날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에는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고신살과 과숙살 사주에 대한 인식과 해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좋지 않다는 해석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퇴직하면서 시골로 귀촌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과부신세가 됐다면서 호탕하게 웃는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사주에 과숙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중년 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이 들어 부부가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서로 합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는 것도 일종의 고신살이나 과숙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사례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주구성에 고신살이나 과숙살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당당하게 재미있게만 산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살의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느낀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일찍하거나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안하고 독신자로 사는 사주도 있고요. 또 일부러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타오행과 합되거나 파극되면 만원하거나 독신자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성이 식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중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빈번하게 이어집니다. 관성이 재성의 생조를 받지 못하면 자식이 귀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만원이나 독신자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길을 생각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재성이 연주에서 파극되면 일찍 연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별 만원, 재혼을 하게 되지만 연상의 여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자 사주에서는 관성이 파극당하면 연애는 일찍부터 시작하겠지만 결혼은 실패의 위험이 있고요. 다시 만난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관성이 파극되면 만원대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만약 일찍 결혼하면 이별할 위험이 도사립니다. 관성이 연주에 있지만 형충 파극되고 다시 시주나 일주에 관성이 있으면 일찍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지만 실패의 위험이 있고 늦게야 재혼합니다. 식상이 연주에 있으면 일찍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잉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상이 형충 파극되면 자식을 일찍 낳지 못하면 평생 자식이 없고 남의 자식을 키우지만 키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성이나 용신이 형충 파극되면 남자를 만나지만 혼자 될 위험이 있고요. 종교에 의탁하거나 스님이나 종교인을 인연으로 삼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외롭습니다. 만원할 사주나 독신자 사주의 향방은 역시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 그리고 용신의 형충 파극이 사준에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사주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요.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여명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를 사주로 풀어봅니다. 물론 동일한 사주에서 결혼한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혼할 확률이 다른 분보다는 적은 것도 사실이므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를 분리해서 보고 또 각 주마다 합하여 보고 각 글자 간 상호 간에도 그 작용을 알아봅니다. 또 지장간도 알아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보여야 합니다. 본 사주의 지지를 보면 신금이 두 개 있고요. 일주와 동일하게 시에도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금 편제인데요. 연지에 인목이 있으니 인신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천간에 간목 두 개가 있어도 목 편인이 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충이 되면 변화, 변동 때문에 꾸준한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앞의 사주 해설 계속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신중 임수 편관이 남자입니다. 그러니 비록 관성인 수가 사주에 없더라도 충 때문에 실제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금 두 개의 충을 맡고 있으니 인목 편인이 신금 편제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된 것은 대운의 영향도 매우 큰데요. 신미대운은 술미영 하고 있어서 정화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인신충의 임수가 합을 하니까 임수가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경호대운은 인옷을 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옷을 하느라 인신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 임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운에서는 겁제 정화 때문에 오운에서는 오화 겁제 때문이니 결국 남자 때문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빼앗아간 다른 여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사대운은 사신합이니까 신금에 아예 막혀 있습니다. 이러면 신중 임수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결국 이번 대운도 결혼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사주는 인물이 좋은 유명 연예인 여자 사주입니다. 진토 비견 위에 있는 갑진의 남자는 갑기합으로 주위에는 들어오지만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진토 비검의 위에 있으니까 기토 겁제, 즉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며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의미하는 배우자궁, 즉 일지와의 관련성이 약하니 정식적인 결혼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가 비검과 인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명에서 남편궁의 비검이 중중하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또 오하중에 기토 겁제가 있으니까 일지와 시주의 여자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동성애자이고 시주 기민은 다른 여자가 되기도 하고 주위이기 때문에 본인이기도 합니다. 연일시의 비검이 왕하고 명예, 갑목, 관성이 있으나 앉은 자리가 비검지고요. 또한 미토 겁제와 합이 되기 때문에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동안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도 독신이며 평생을 혼자 살 것 같네요. 천간의 합은 대외적인 혹은 공개적인 합을 의미하고 일시의 비검과 로그는 독신자의 명이 되며 동성자 간의 연애를 즐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진 사주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